아 초콜릿보다 더 달콤한 음악의 유호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빠져드는 달콤한 힙합그룹 허니 패밀리가 3년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디지털 싱글 넘버원으로 돌아온 허니 패밀리 정말 당당하게 오래 준비한 만큼 힙합의 넘버원을 자부하겠다고 하는데요 동료 가수들의 격려가 가득 담긴 무대 함께 쇼케이스로 돌아온 우리 허니 패밀리 지금부터 요 나는 엄경천이 요 힙합노래 요 함께 요 분위기 왜이래 요 죄송해요 지금 바로 보시죠 요 보시죠 에이 빌룡이냐 뭐라고 벽근이가 당했다거라 안되겄다 우리 패밀리 형님들한테 일러였으겠다 우리가 그냥 패밀리여 우리는 허니 패밀리여 아 따라고 모셔 가자고 패밀들한테 알리러 아 따 형님들 여기 나왔다 힙합을 하는 다섯 형님들 힙합에 죽고 사는 원조 힙합 패밀리 나 몰라? 오 노 허니 패밀리가 떴으니 우리 모두 여기 집합 생활의 활력소 신나는 힙합그룹 허니 패밀리는 소개합니다 진짜 힙합이 뭔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 다섯 남자가 야심만만 뭉쳐 탄생한 그룹 허니 패밀리 컴백 기념으로 멤버 속에 다시 들어갑니다 영희의 막내 영희라고 합니다 정신적인 귀여움 영호라고 합니다 영원한 영자의 풍만한 풍 영풍입니다 돈 좀 주라 주라 부라 리듬의 마법사 디균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허니 패밀리 이번 앨범 특징이 있다면 아 이번 앨범 특징은요 싱글인데요 백일몽이라는 타이틀곡인데요 가역의 대선배님이신 이은민 선배님이 또 참여를 해주셨고요 또 요즘에 너무 인기죠 나몰라 패밀리 여러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가수 이정씨도 참여를 해주신 앨범인데요 한 곡은 굉장히 믿음 템포고 한 곡은 약간 발라드 느낌이고 한 곡은 되게 신나는 클럽 사운드라서요 여러분들이 딱 들으시기에 지루하지 않고 몰라드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앨범 발매 소식을 마땅히 알리기 위한 허니 패밀만의 신명나는 공연 속으로 사정없이 빠져드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게 누굽니까? 김기사를 버린 사모님 김미려씨가 포착? 알고 보니 이번 앨범에 직접 피처링을 맡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정우씨, 이은민씨, 나몰라 패밀리들이 피처링을 해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는지 미려씨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굉장히 팬이었어요 그리고 나몰라 패밀리분들도 저희가 굉장히 팬이었는데 나몰라 패밀리분들을 딱 만나는데 하시는 말씀이 원래 허니 패밀리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나몰라 패밀리가 됐다고 지금의 나몰라 패밀리가 탄생하는 데까지 턱턱한 공을 세운 허니 패밀리 스승님 공연에 제자가 빠질 수 없겠죠? 나몰라 패밀리도 멋지게 한 곡 좀 뽑는데요 예사롭지 않은 이들 패밀리의 실력 원조 힙합맨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는 나몰라 패밀리 무대 같이 쭉 지켜봤는데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저희는 원래 개그맨이 아니라 래퍼의 피가 흐르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저희 정규앨범 때도 나몰라 패밀리 세 분 다 완전 정통 힙합 랩곡으로 피처링 좀 부탁드린다고 딱 들었어요 우리는 나몰라 패밀리 패밀리 안녕하세요 나몰라 패밀리입니다 엄경철씨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갈수록 변한다는 건 우리 머리가 조금씩 벗겨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나 지우네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이 노래는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로 전 시키지 않는데 제가 한다고 그랬어요 회사한테 내가 하게 해달라 제발 좀 내가 해달라 그래서 음악이 너무 좋게 나왔고 하니 패밀리 나몰라 패밀리 화이팅! 힘내자고 아예 모두 다같이 손에 손잡고 허니 패밀리가 안내하는 힙합의 세계 속으로 깊이 빠져드는 관객들 저희는 진짜 인생 자체예요 저희는 저희는 음악에 모든 걸 담아요 가사서부터 음악까지 저희가 살아면서 느꼈던 것 경험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기 때문에 저희에게 있어서 음악은 진짜 인생이에요 한바탕 노래로 기분 전환을 했으니 화려한 춤판도 버려봐야죠 특별 게스트 팝핑현준의 예사롭자는 댄스 파티도 예전에 2000년부터 6년 전이죠 6년 전부터 저희랑 같은 연습실에서 이준호씨 사무실에 같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아주 친한 동료 그리고 또 선배 이렇게 지냈었죠 힙합의 인생 자체를 걸었다는 진정한 힙합 5인방 허니 패밀리 싱글 4집을 안고 드디어 우리 곁으로 돌아온 이들을 느낌 충분히 갖고 느긋하게 즐기면 된다고요 이제 허니 패밀리 이제 멈추지 않습니다 저희가 원래 제일 빨리 이렇게 앨범이 나온 게요 1년이에요 1집 하고 2집이 나오기까지 딱 1년 걸렸거든요 그 다음에는 더 2년 3년 이렇게 막 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허니 패밀리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멈추지 않아니 멈출 수 없어 허니 패밀리 마지막 인사도 역시 허니 패밀리 식으로 하는데요 그 인사 허니 패밀리 주라고 큰 박수를 눌러 신나게 놔 아주 기차게 놔 어 나 황당해 그 다음에 우리 허니 패밀리 디게를 소개합니다 요 신사 승림을 요 YTN 스타트 데이 많이 사랑해줘 허니 패밀도 역시 많이 사랑해줘 4집 나왔으니 모두 귀를 크게 열어 그리고 우리 뒷막 들으면 모두들 미쳐 돌아온 힙합 보주 허니 패밀리였습니다